아, 그러게 어깨도 아프신데 굳이 직접 하시겠다고. BPR 곳 없어진 노파를 걱정하는 이도 있을 것 같고. 아,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이가 직접 와서 하겠죠. 나리. 이거라도 두르십시오. 이렇게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할 때는 이런 걸 좀 둘러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목이 칼칼하고 하루 종일 콧물이 그냥 대롱대롱. 그래서. 그래서. 잘. 이게 뭐냐?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? 돌아보십시오. 어? 자, 일할 땐 발. 자, 걸어. 편한 게 장땡입니다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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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구나. 여긴 내가 대충 정리할 테니 비찬이 넌 노파가 어디 묻고 있는지 알아보거라. 예. 너희는 그때. 이건 또 뭐여? 또 다른 복면인겨? 그러네. 그것이 그 뭔가 긴 것이 어쩐지 그 낯이 그 우라야? 그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? 쌀인데요? 어머, 미친 거 아니지? 아, 너 어떻게 오? 훔친 것이냐? 아이고, 참네. 우돌이 어딜 봐서 그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보인다요. 그러게. 바른대로 말하거라. 그 쌀은 어디서 났느냐? 에이, 우돌이 절대 훔친 것이 아니고요. 예, 예. 아니, 그쪽 모양 이렇게 복면 쓰신 분이 우돌 먹으라고 나눠준 거구먼요. 예, 예, 예. 복면? 야. 그 쌀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? 그... 저... 저... 저 짝. 그 짠지... 오늘 이 상황이 마치 익지 않아? 그러게 말해. 멈춰라! 멈춰라! 으아! 으아! 내가 잡혔으니 그 노파는 풀어주시오. 여긴 왜 있는 거요? 그 꼴은 또 뭐고? 둘이 안 패나? 아니! 저 권리 저 권리지 말고 가던 길 가시오. 도와주려는 거요? 시끄럽다. 이 칼이 안 보이느냐? 차라리 내가 잡힐 테니. 내가 가겠어. 둘 다 필요 없고 애를 냉 알아. 아니, 뭘 왜 자꾸 잡히겠다는 거요? 가까이 오면 이 자의 목숨을 없애. 그건 또 내 할 반 아니고. 그건 너무한 거 아니오? 그쪽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. 아, 그래? 이게 다 내 잘못이라고? 어디 한번 해보겠다는 거요? 어? 칼을 뺏기면 어떡해? 걱정 마시오. 쓰고 돌려줄 테니. 예. 야! 야! 가세요.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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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명도가 보러 가서 복면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거라. 어서. 네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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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으악! 동사만 자리! 자리! 흠이! 금이 여기서 왔나 봅니다. 가자. 동사만 자리! 으악! 히히. 으악! 아... 아... 아니 잡아야 될 짓들은 저들인데 도대체 왜 날 쫓는 거여? 저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고 그쪽이 왜 이러는지 몰라서. 왜 이러긴 여태 봤지 않소? 여태 봐서 하는 말인데 도대체.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오? 이거 놓으시오. 이제 놓으시오. 이제 됐어. 미친 거여? 궁금했었어. 대체 누구길래 감히 종사관 앞에서 이리도 뻔뻔할 수 있는지. 꼭 든든한 뒷배가 있거나 아니면 종사관 따위는 무섭지 않은 지체 높은 반가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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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